이노크, 부모님께 새 집을 선물하며 담긴 의미. 팬들이 감동한 이노크의 효도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 이노크는 최근 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다. 그가 부모님께 새 집을 선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그의 효도 생활이 주목받고 있다. 부모님을 위해 마련한 새로운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기사는 이노크가 어떻게 효도를 실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효도의 시작. 가수로서의 꿈과 부모님의 희생. 이노크는 가수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의 음악 경력이 시작된 것은 가족의 지지와 희생 덕분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우며 그는 여러 차례의 오지션과 무대 경험을 통해 성장해왔다. 그 과정에서 부모님은 그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노크는 부모님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고 그들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항상 품고 있었다. 이노크의 음악 경력은 그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학교에서 음악을 배우며 무대에 서는 경험을 쌓았다. 부모님은 그가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응원해 주었다. 그런 부모님의 사랑과 지지는 이노크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부모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준 희생과 사랑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그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부모님께 새 집을 선물한 것은 단순한 물질적 보상이 아니다. 이노크는 새로운 집을 통해 부모님께 안정적이고 편안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싶었다. 그는 집을 선택할 때 부모님의 취향과 필요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했다. 그 집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들을 담을 수 있는 장소로 여겨진다. 팬들은 이노크의 이러한 배려와 사랑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새 집은 부모님에게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이노크는 그 집이 부모님께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랐다. 또한 부모님께서 원하는 인테리어와 시설을 갖추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 이노크는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취향과 필요를 파악하고 최적의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이노크는 가족의 중요성과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팬들과의 소통, 이노크의 효도 생활 공유 이노크는 팬들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긴다. 그는 자신의 효도 생활을 SNS를 통해 자주 공유하며 팬들과의 교감을 이어가고 있다. 팬들은 그의 일상에서 느껴지는 진솔한 모습에 더욱 큰 애정을 쏟게 된다. 이노크는 팬들에게 효도에 대한 가치를 전파하며 그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그의 SNS에서는 부모님과의 특별한 순간들을 담은 사진과 메시지를 자주 볼 수 있다. 이노크는 팬들에게 부모님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알리고 그들에게도 효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자 한다. 팬들은 이노크의 진솔한 모습을 통해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노크는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노크의 음악과 효도 정신 이노크의 음악은 그의 효도 정신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는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을 음악으로 표현하고자 하며 그 곡들은 종종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준다. 팬들은 그의 음악을 듣고 이노크의 효도 생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된다. 이노크는 가족을 주제로 한 곡들을 작사하고 작곡하며 자신의 경험을 녹여내고 있다. 그의 음악은 듣는 이에게 따뜻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이노크의 노래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며 그의 음악을 통해 효도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새로운 출발, 부모님과 함께한 시간 새 집에서의 생활은 부모님과 이노크에게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 그들은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아가며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노크는 부모님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 팬들은 이러한 이노크의 모습을 보며 그가 진정한 효자임을 느끼게 된다. 새로운 집에서 가족은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소중한 시간을 보낸다. 이노크는 부모님과의 대화 시간을 늘리며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고 있다. 이러한 소통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시키고 이노크와 부모님 사이의 신뢰를 쌓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팬들은 이노크가 가족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며 그의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된다. 이노크의 효도 생활이 주는 교훈 이노크의 효도 생활은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효도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노크는 부모님께 새 집을 선물함으로써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우선시하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팬들은 이러한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효도의 의미를 배우게 된다. 효도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다. 이노크는 자신의 효도 생활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상기시키고 서로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 이노크는 그가 선택한 길을 통해 효도의 가치를 실천하며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노크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인의 삶을 넘어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해주는 감동적인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그의 효도 생활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어 서로의 가족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처럼 이노크는 가수로서의 성공을 넘어 가족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팬들은 그의 진솔한 마음과 효도 생활에 감동하며 그의 음악과 인생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노크의 효도 정신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이며 그가 더욱 빛나는 가수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 기사는 이노크의 효도와 가족 사랑에 대한 깊은 탐구를 통해 우리의 삶에서 가족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노크의 이야기는 모든 이들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상기시켜준다. 이노크의 부모님께 새 집을 선물한 이야기는 그의 삶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의 활동에서도 그가 보여줄 효도 정신이 기대된다. 효도는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이노크처럼 진심을 다하는 모습이 진정한 효도의 본질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노크의 효도 생활은 가족에 대한 사랑을 전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노크는 그의 부모님께 새 집을 선물함으로써 진정한 효도의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